쇼핑하자, 쇼핑하자, 쇼핑하자 쇼핑하자, 쇼핑하자 쇼핑하자, 쇼핑하자 쇼핑하자, 쇼핑하자 쇼핑하자 할까요? 시작! 어머, 벌써 어려워 이거 아무것도 안 했어야지 야, 아무거나 돼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말고 네 글자? 네 부자들 범죄도시 범죄도시 이거 할 수 있어 머리 아파 머리 커 머리 지금 정말 설명 잘하고 팝콘! 팝콘 3 팝콘 매버리 핸드폰 핸드폰 스마트폰 화면 핸드폰 블랙 블랙 블랙이 두고 블랙이 두고 블랙이 두고 킹콘 앗 앗 설크 이렇게 말해보자 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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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패스 어 어 어 가슬메기 뭐야 나는 세 글자 세 글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좀비 두자리 이게 어려워 어렵다 이게 뭐야 음 예뻐 눈부셔 어 어 레영 아니야 헤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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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췄어요? 아니야 다 맞췄어요? 아니야 아 형님 얼마입니까? 한 잔에 5만원인데 한 잔에 5만원이래 이거 30 30 30만원이래 두꺼 한 번 더 놀자 헤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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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났어 헤바라 헤바라 소 외양간도 소일코 고친다 화이팅 꿀솔 외양간 고친다 지렁이 심 너한테 심플기 심이 길어 껌 아 께기 구슬 께기 보배 구슬 께기 바늘 께기 바늘 께기 손에 헤바라 선아 버벼 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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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을 깨기 안 돼 주어가 바늘이 실이잖아 멋져 바늘의 실로킥 바늘의 실로킥 바늘은 실로킥 바늘은 실로킥 물식하다 진짜 바늘포명이 실로킥 실로킥 그 속박이야 일부러 갈아줘 망했어, 망했어. 이거 뭐야? 이거 바보었다, 이거야. 말하는 거? 말이? 말이 씨가 된다.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어, 발등에 불 떨어졌다! 으악! 발등이, 발등이 찍혔다! 다음으로 해, 다음으로 해. 아, 차가워. 발등이 차가워. 어? 씨가 발은 차가워? 하이, 저... 씨가 발은 차가워? 하이, 저 무슨 법인데? 발이 어른다래야, XXX. 어른다를 녹일게요. 어, 어려워. 하, 맞아요? 2분 27초. 아, 빨리! 호랑이도 제말라 먹는다! 오! 대단하다. 어, 쉽다 이거 쉽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낚집고 기억도 모른다! 낚집고 기억도 모른다! 낚집고 기억도 모른다! 낚집고 기억도 모른다! 나도 10초, 10초! 나도 10초, 10초! 왓! 왓! 오, 누워서. 누워서 짱 박기! 누워서 짱 박기! 아니야, 해야지! 뭐야! 뭐야, 많이 맞네. 1일 많이 맞췄네. 우리 1년부터 재밌었어. 생각보다 똑똑하네 우리. 지금 대표님은 굉장히 실망해요. 절 많이 높여야 돼. 책 좀 많이 읽어드릴게요. 무사히 했어요. 하윤이 진짜 잘했어. 50만원이면 50만원. 다행이다. 50만원. 50만원. 50만원에 오신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린 결혼하지 못했어. 이번엔 이제 자연스러운 교환 사용게요. 네, 자연스러운 교환과 같은 도료들을 만났다. 너무 잘하네. 다행이다. 이거 신생아 이거 신생아 맛있어. 이렇게 삽이에요. 다 먹었어. 내 몸의 비결은 밥을 항상 한 숟갈 남겨. 이걸 넘지 않아. 보통은 이걸 다 먹고 한 숟갈 더 먹어서 그러지. 한 숟갈 남겨. 이거 딱 한 숟갈만 먹게. 한 숟갈 남긴다고 했는데 한 숟갈. 여기가 인피니티풀이래요.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언니 등근육 장난. 등 만났어요, 만났어요. 미쳤다, 미쳤다. 너무 멋있다. 전부 하셔야 되겠네. 체조하시는 분 같은데요? 더 나가세요? 아니, 팔이 3개 같아요. 그렇게 하면. 고기, 테이블 위에 있어요. 테이블 위에 있어요. 뭐? 저기에 부딪혔어. 한 숟갈 안부로 주발 불길, 하나, 둘. 너무 복잡하다. 언니 이거 빼내야 될 거 같아. Pedicinequa는 제일 freakin suk murdered 대 objective. 아무튼 다시 한 숟갈 당첨 def gör that and worse will win sin.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원래 베개는 먼저 먹는 거야. 너무 맛있어. 세대는 엄청 멋있으시네요. 오 멋있으신 것 같아. 요즘 잘 하실 것 같아요. 서핑을 하고 와가지고. 네추럴한 상태.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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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지? 가자. 아. 도망가. 아.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양념도 뭐가 있네. 맛있다. 아 진짜 양념에 뭐가 있네. 그치. 볶음맛에 뿌리를 넣었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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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지막 decor. 기대해. 내가 꽉 끓고 넣어줄게. 한번 뒤집어지게. 꽉 끓고 잘 먹으면 매운데. 조기 매운맛 좀 봐야 해. 고맙습니다. 조심해. 안 돼 봐. 조심해. 이 단맛이 물리지가 않아 그치?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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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물리지 않아 이거 맞아 맞아 형님아! 어? 대표님 생일 선물 아 나죠? 나 생일이지? 셀린 어머 뭘까? 뭐로 예상하십니까? 지갑 카드 지금 벨트다 내가 갖고 싶었던 거야 나요? 응 이렇게 얇고 블랙 앤 골드 딱이네 아 조그네 어 근데 예쁘다 잘 어울려요 제 셀린이에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벨트라고 제가 데일리 룩을 좀 완성해 볼게요 아니 뭐 하시나 했더니 운동해요 왜 운동하는 줄 알지? 한 끼에도 더 먹으려고 저 밥 먹을 때 시간 됐는데 어제 저 석귤을 또 먹고 싶어 사실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상상식으로 운동하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요 오늘 마지막 셀린TV 축의 워피샵 한 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잘 쉬고 잘 늘려갑니다 안녕 안녕!